아유 치게 왜 이렇게 짜아이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너무 쫄아 먹어요 짜다니까 물 좀 먹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짠 거 안 좋은데 엄마 이거 뭐예요? 감자가?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야 어머니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요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왜 이래 밥 사이사 미쳤어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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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